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this라는 겁니다. this는 이것이란 뜻이죠. this라고 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지향에 대해서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제가 this가 무엇인가를 정의해놨는데요.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this를 이해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공부를 할 때 그때 빠르게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 자체로 this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. this는 함수 내에서 함수의 호출 맥락을 의미한다고 적혀있는데요. 맥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 말이죠? 맥락에 따라서 파악한다. 뭐 이런 말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. 가변적이다. 이런 경우 우리가 맥락이라는 말을 쓰고 영어로는 컨텍스트입니다.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의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키워드입니다.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것 중에는 아기먼트라는 것이 있었죠. 그래서 이 this는 함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변수이면서 약속되어 있는 변수고 저 변수 안에 담겨있는 값의 의미는 저 변수 안에 담겨있는 값은 그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입니다. 코드를 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우선 함수에서 this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. 자 콘솔을 키고요. 이 콘솔에서 제가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했어요. 자 그래서 지금 펑크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실행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겁니다.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펑크라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보시는 것처럼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. 그래서 조건문에서 윈도우 우리 이전 시간에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자바스크립트 정확하게는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에서 전역 객체의 이름은 윈도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바로 그 윈도우와 이 펑션 안에서 this라고 하는 변수가 정확하게 같은지를 체크해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입니다. 자 그런데 다큐멘트 라이트는 콘솔에서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콘솔 로그로 바꾸겠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 펑크를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출력이 된 것이고요. 얘가 출력됐다는 것은 이것이 출력된 것이고 이것이 출력된 것은 이 함수 안에서 this라는 변수 안에 담겨있는 값이 곧 윈도우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this가 함수 안에서 전역 객체를 의미하는 윈도우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 그렇게 해서 this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일단 동영상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함수를 다른 방식으로 호출했을 때 this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.